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달인 방송 오늘은요 낚시 조끼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제 강습 조끼를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인 스트레이너입니다 한마디로 목줄이나 원줄이 손에 있는 마찰열이나 손톱 또는 묶는 과정에서 꼬불꼬불 해졌을 때 라인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잡아주고 쭉 펴지면 라인이 아주 이쁘게 쭉 펴집니다 실제로 바늘을 묶는 목줄을 사람 손으로 자꾸 만지작거리면요 그 투명하던 목줄이 약간 불투명해지면서 물고기가 입지를 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인 스트레이너입니다 두번째 보시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라인 커터라고 하죠 손톱깎이처럼 생겼지만 결코 손톱깎이는 아닙니다 라인을 바짝 잘라 줄 때 쓰는 라인 커터 그리고 저는 옆에다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개의 입에 걸린 바늘을 손쉽게 빼는 도구인데요 쓰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포셉입니다 의료용 포셉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위 집게로 녹이 슬지 않는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물고기에 걸린 바늘을 뺀다거나 바늘에 묶은 목줄을 당길 때 돌돌 말아 뺀 때 그렇게 사용하는 포셉이 있겠구요 그리고 이쪽에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기도 하구요 손에 묻은 불순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이런 수건이 있구요 지금 보시는 아주 작은 것은 핑거 타올이라고 합니다 핑거 타올이라고 해서 손가락에 새우를 만졌을 때 새우의 끈적끈적함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닦아주는 핑거 타올을 요즘에는 또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조수욱끼가 되겠습니다 조수욱끼가 조수욱끼는 조류가 많이 흐르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뚱뚱한거 중간거 또는 매우 작은거 이렇게 종류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누구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구는요 밑에다 퀵셉터 그러니까 조수욱끼를 빠르게 또는 편하게 바람 부는 곳에서 바로 빼서 낚시줄을 넣어서 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달 수 있는 것이 있구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 고무줄 기능이 있고 여러 고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를 편하게 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낚시꾼들은 이렇게 또 이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낚시조끼에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단점이 있다면요 이쁜 낚시조끼가 바늘구멍이 핀셋 구멍이 이렇게 뚫린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자크부터 내용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요 저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야마와 봉돌 비봉돌부터 뭐 여러가지 순서 뭐 G3까지 이렇게 야마와 봉돌을 저는 즐겨 사용하고 있구요 이것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한 패키지로 묶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포찌입니다 발포찌 뱅에가 위에 부상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발포찌입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목줄지입니다 목줄지도 유용하게 쓸 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구요 반대편 상의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태클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태클박스를 보시면요 이 안에 면사매듭 조수극기에 끼는 중간 연결계 그리고 봉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봉돌 그 다음에 롤링도레 또는 핀도레가 있구요 여러가지 종류의 조수극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조수극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이 조수극기를 어떻게 다느냐 어떤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세월을 물속 깊은 곳까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조수극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 주머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찌를 구멍찌들을 이렇게 작은 찌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 찌 외에도 이거의 한 두배 정도 되는 찌를 낚시가방에 항상 보유하는데요 찌가 꼭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를 오래 하시다 보면 찌가 한 30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어느 조류에 그 찌를 쓰려고 하면 없는 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낚시꾼이 되시면 그 갯바위 포인트의 해당 조류나 또는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서 찌를 수시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찌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이렇게 평광 렌즈, 평광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평광 선글라스를 놓는 곳에는 이렇게 낚시 장갑을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놓고 다닙니다 여기다가 빨아서 항상 같이 놓고 다니고요 제일 마지막 아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은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낚시 갈 적에 촬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프로를 항상 수시로 넣고 다닙니다 낚시에 빠져서 미쳐버리면 촬영을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고프로로 중간중간 찍어놓은 영상들이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프로를 항상 넣고 다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쪽 주머니에는요 이렇게 썬크림, 썬블러 썬블러 항상 갈 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썬블러 잘 안 바르는 편이긴 한데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좀 바르라고 하는 편이 너무 피부가 상해서 사장님은 1년 내내 낚시 다니냐 피부가 너무 안 좋다 라는 동생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썬블러을 가지고는 다닙니다 근데 잘 안 바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목줄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목줄은 저 같은 경우는 1호 지금 보시면 1호,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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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1.5호, 1.7호 그 다음엔 바로 2호나 2.5호가 없이 바로 3호로 저는 건너뛰습니다 그래서 갯바위 낚시를 갔는데 부시리가 붙었다거나 참돈 빠가들이 자꾸만 줄을 터뜨린다 그러면 저는 3호로 바로 갈아타기 위해서 3호 목줄 이렇게까지만 가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낚시 다니냄 방송 지금 수차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좀 낯섭니다 이 점 좀 감안해 주시고 방송이 거듭될수록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안방 같은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제 낚시 조끼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낚시 부품 또는 낚시 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